어쩜 말라 하면 그 말 믿는 사람 그게 나래요 그녀가 말했죠 여자를 떠나게 만드는 남자들 아냐고 이유 다 갖춘 사람보다 나래요 그래서 날 떠나갔죠 그녀는 모르죠 나 얼마나 그녈 많이 사랑하지 널 위해선 아마도 한 번은 또 내가 다 놓쳤을 텐데 그녀는 모르죠 내 모자란 자존심에 말 못했던 수많은 게 기쁨으로만 말한 걸 아마 그째도 못하고 가나 봐요 사랑이 안아도 내 맘 맞는 사람 약속에 늦어도 웃어주던 사람 작은 선물 끝없이 건네도 좋아하는 사람 그게 그녀죠 그녀는 말했죠 이녀란 후에도 차가운 여자 맘 아냐고 만날 때 후회 없었던 그 이유라 미련조차 없다 했죠 그녀가 떠났죠 이렇게 날 미련 속에 남겨두고 미련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후회해 우리 나를 품고 그녀는 떠나죠 다른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면 내 마지막은 그녀의 어떤 얘기를 끝내 듣고도 모른채가 나와요 그녀는 모르죠 그녀는 모르죠 내 모자란 자존심에 말 못했던 그녀는 모르죠 내 모자란 자존심에 말 못했던 그녀는 내 롤에 사랑이 날 무엇보다 말아봐도 아무것도? 아무것도 못하고 가나 봐요 나의 사랑이 날 죽어서 가나 봐요 아멘